천천히 천천히 지금 손목 움직인다 팔하고 같이 움직여야 돼 천천히 움직여 천천히 뭉개지 말고 뭉개지 말고 너무 가까이서 부려 지금 지금처럼 불빛에서 비추어 꽃이래 몰리갈지 말고 왜 고생하냐 그럼 제대로 안됐나봐요 초록색이 올라와요 초록색이 올라와요 약간 원래 노란색을 칠할 때 초록색이 올라와요 정상이야 동작까지는 이제 그걸 계속 칠할 수 없는거야 천천히 천천히 지금 급해 마음이 급해 일단 내려놔 내려놓고 다른거 칠해 하나 그대로 끝내는게 아니고 칠해놓고 또 다른거 칠하고 와갖고 또 칠하고 그렇게 해야돼 자 칠해봐 어 그런식으로 오케이 지금처럼 지금 좀 딱 좋네 자 반대쪽 벌려 거기 칠하지 말고 벌려 오케이 이제 지금부터 칠해 또 반대쪽 벌리고 그렇지 또 아래쪽 그럼 일단 내려놔 칠하지 말고 내려놔 다래로부터 먼저 칠해 마를때까지 놔두고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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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요령으로 이렇게 해야 더 빨리 칠한다 변방공으로 바꿔버릴수가 있고 하나 잡고 다 끝내려고 하지 말고 뭉개지니까 끝쪽으로 앗 아멘